네. 일단 기자분들 앞에서 전 스크린 데뷔를 말하는 것 처럼 오늘 너무나도 긴장이 많이 되고요.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지 제가 신화에 형들이 축하도 많이 해줬고 군대에 있는 동방신기의 최강장민 형께서는 사실 연락이 지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연락을 다 기다리고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무척 저도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많이 주위에서 첫 스크린 데뷔랑은 축하를 많이 해줘서 너무나도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